1, 2, 3 하나, 둘, 셋 아니요 부담감 느끼는 게 자기가 느끼는 거여서 나은 것 같아요 라이벌 강사들의 마음을 읽어서 저의 경쟁력을 더 높이게 하세요 국방학습노대 극한생활 라이벌 강사들의 마음을 읽고 싶었는데 3, 2, 3 1, 3 알아두고 싶은 말 다 알아두기 때문에 제가 다 던지는 말을 일단 다 흡수할 수 없어요 우와아악수상 3, 2, 3 2, 3 3, 2, 3 저는 다 저런 편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되는 편이에요 마음이 편하면 더 먹고 있어요 이준호가 많은 편이죠? 그렇죠 아무도 소유지는... 목소리래요? 데이즈는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 데이즈... 데이즈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데이즈 코스가 하원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원 집 하원 집 궁금해요 이 분위기 밖에서 어디서 대게 돼야지 맞아요 데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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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